네, 연말이라 송년 모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아침까지는 좀 춥고 낮에는 풀린다는 점 참고하셔서 옷차림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4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한파경북까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대기까지 무척 건조한데요.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와 충북은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이 3도, 청주가 4도 예상되고요. 대구 7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